자 여러분들 이제 서비스 카빈을 무기 상점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서비스 카빈 같은 경우는 GT5에서 무기 부품 같은 걸 5개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얻는데 한 몇십분에서 한 시간씩 걸려요 5개를 다 얻으려면 거의 하루를 통째로 다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럴 고생이 없어졌다 그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유저들은 M16을 얻으려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돈 주고 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M16 미리 구하신 분도 계시죠?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돈 주고 1초만에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플렉스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핏땀 흘린 시간들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서비스 카빈 37만 달러 다른 사람들은 5시간씩 걸려서 얻었던 이 총 제가 지금 1초만에 사겠습니다 사지마 사지 말라고 겨우 5개를 모았는데 37만 달러에 프리뷰 클릭 됐어요 이것이 플렉스 존버의 힘 절대로 여러분들을 놀리는 것이 아니에요 확장판창 이거 달아드리고 플래싱 소음기 풀업 손잡이 풀업 창문은 리무진 계속 끝 자 이제 대략 한 40만 달러의 이 총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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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